태린이들을 이해하기 위한 현직 코치들의 반대손 체험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아 이건 아니지. 아이처럼 좋아하는 넝클로. 아이처. 아이처. 아마토. 아이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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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예렛! 위험했다. 위험했다. 왠지 엄청났다. 단리도 두 손 있나? 됐어 됐어 너 뭐하냐? 됐어 됐어 그만 그만 네 네! 아! 웨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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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오 서브 더 세다 장호야 침착하지? zent sucked 전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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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nst해라 . 됐어! 됐다 됐다! 됐다! 오케이! 으악! 으악! 아아, 아뇨! 아악! 야, 다... 아, 욕심내다. agh 은 은 은 은 은 은 은 은 Area 은 은 은 는 laughs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레어어어어어어 포이트 이 정도 치면 코칭 나가줘야지 예쓰 예쓰 케이스볼이 감사합니다 으아아아아아악 이해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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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반칙이야? 야 이거 반칙 반칙 아니 아니 너무 멋진거 너무 멋진거 렉스타 아 이거 알지 넘어갔다 그만 킬 렉스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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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포거 야 니 바로 옆으로 해야되면 두 명 시간인 줄 알고 왠지 치는 생각이 없었는데 난 그냥 쩔 빼내 이 뒷방에서 아들 박하너 아들 박하너 아들 박하너 아들 박하넛 자존심에 1위 하면 되는데 될 줄 알았나 발밑이 유셋! 한 분 더! 한 분 더! 엄청난 효과가! 도망가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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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합니다! 도망가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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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합중에는 매너모드를 헤어지고 가죽기를 저 유혹을 감지지 못하고 조심해요 조심해요 됐어 로이드4 됐어 됐어 그렇지 그렇지 아아 진짜 에이 2, 2, 3, 2, 1 2, 3, 2, 3 2, 3, 4 2, 3 2, 3 2, 3 3 아 이거 느낌 좋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저요 아 으 시작 게임은 흥미진진해지는데 바삭한 면 Steady 처음으로 엑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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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헛스피 헛스피 혹시 들어간거 아닌겨? 이 인간은 뭐하는 걸까요? 어이! 어이! 자고자고자고 어이 중심 게임이야 지금 킥스 서브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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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! 어이! 야, 그리스도 이렸던 어이! 아 아 아 아 아 자체의 멘탈이 자체의 멘탈이 자체의 멘탈이 자체의 멘탈이 와! 아니다! 아니다! 와 이거! 이거! 됐어! 됐어! 와! 됐어! 됐어! 야! 진짜 어려워!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